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는 인천 중구 운서동 용종도 숙박시설 호텔 반가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516935번입니다. 감정가는 60억 6448만원이며 토지면적 200평에 건물면적 886평으로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29억 716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9716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0월 2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 용종도 숙박시설 경매물건으로 공황성 운소역 430m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호텔 매물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종도 호텔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중구 운서동 숙박시설은 토지면적 200평에 건물면적은 886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준으로 60억 6448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29억 716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0월 20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2억 971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상업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70%에 용종률은 1000%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6년 5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후 숙박시설 및 1,2종 근리생활시설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1월 15일에 설정돼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8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근무를 일관매각으로 진행중인 사건으로 추가사항은 물건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대항력 있는 상가임체인 2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2억원에 월세는 3,40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차인일 경우 낙찰과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종도 호텔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용종도 지역 최근 상업업무시설의 매매 내용을 살펴보면 오래 거래된 한 건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중구 운소동의 상가건물 및 빌딩의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용종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인천중구 숙박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58%, 매각률은 42%,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용종도에서 진행 중인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중구 운소동 용종도 숙박시설 호텔 반값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Tubbo,定,елю, anyone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